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돼지고기 그러나 돼지고기의 편중된 소비 패턴으로 우리의 대표 먹거리가 외국산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국민들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편중된 돼지고기의 소비 문화를 바꾼다면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먹어도 맛있는 돼지고기 부위별로 골고루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양돈협회와 함께합니다